저 바램 해볼래요 저 이거 켰다가 무슨 옛날 버전이라고 오류떠가지고 아예 캐릭터 싹 다 지우고 다시 만들었어요 한 명만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름도 세계 이름도 바랄라로 해놨잖아요 컨셉충이라가지고 주석과 코리는 검은 숲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검은 숲이요? 검은 숲이란 날 가야 되는 건가? 뭔가 나뭇가지가 보이면 청소 본능이 발달해서 이거 아까 점프 됐었는데 뗄 수 있어 뗄 수 있어 아 그래요? 왜? 그게 에? 이거 원래 그 신화 그거 아니에요? 게임이 또 있어요? 나 뭐 해야 돼 나 뭐 해야 돼 계속 이렇게 죽고만 다녀? 쟤 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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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어요 두 마리는 두 마리는 위험한데? 잠깐만 아니야 두 마리는 좀 위험한데? 나무 말고 야 추워 겁먹었대요 대박 어? 나 죽어? 나 죽는 거야? 돌 돌덕 야 어떡하지? 잡을 수 있나? 예? 안 돼요? 안 돼요? 나 튀어야 돼? 에이 아깝다 야 쟤 쫓아오는데? 한 대만 한 대만 때리면 되지 않을까? 야 죽어 오 이봐 나 사냥 잘해요 오 멧돼지 트로피를 얻었어 어떻게 만들지?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아 이거 있구나 돌덕 돌덕 돌덕기로 돌덕기로 재잡을 수 있어요? 재잡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들어? 이거? 야 야 죽어 죽어 오 잡았어 나 사냥 잘하는데? 이것이 재능충? 오 만들고 나무를 베요? 나무를 나무를 베? 이 나무 오 나무를 베 큰 나무도? 너도 밤나무 오 뭐야 오 뭐야 뭐가 막 떨어지는데? 뭐가 막 떨어지... 이거 맞아요? 반갑네 반갑네 뭐야 방금 반갑네 뭐야 이거 맞아요? 내 거 다 사라졌어 아니 아니 그걸 그걸 이제 이제 알려주면 어떡해 아잇 진짜 침대를 만들라고? 내 가방이나 내놓고 말해 내 가방 내놔 내 가방 내놔 오 여기 어디 가방 여기 어디 가방 있대요 여기 뭔가 너도 밤나무가 오 어 어 어 어 조금 더 왼쪽으로 다나카사님 다나카사님 왜 여기서 저런 말 하고 계셔 다나카사님 보러 가요 그럼 아니 내 가방 아니 내 가방 사라지는 건 아니죠 아니 내 가방 여긴데 딱 여기 시체를 찾아 오 뭐야 저건가 저건가 오 이건가 이건가 이거다 오 찾았어 찾았어 예 그러면 밥이라도 좀 먹을까요 저 그래도 나름 이것저것 많이 캐왔는데 선녀 어딨어 선녀 어딨어 선녀 데려와 선녀 데려와 2번 2번 이거 이것도 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 벌목기술이 강화됐어요 어 뭐야 바닷가에서 조약돌 바닷가 여기가 바닷가인가요 이런데 이거 물인데 어디가 바닷가야 더 위로 가야 되나요 이쪽에 이쪽에는 그냥 절벽이었는데 어 바닷가네 이 바닷가야 돌 돌 말고 조개 조개 이게 조개야 조시돌 90도를 90도를 얻었어요 90도를 90도를 오 오 오 사양에 비해 그래픽이 굉장히 좋아요 와 바다가 아름다운 이 바다를 보세요 저거 뭐야 물고기인데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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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갔어 슬픈 오 그래요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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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까마귀 또 왔어 안녕하십가 전살 이것만 손에 있으면 드넓은 천장과 강대한 요새를 세울 수 있다고 작업대를 만들라고 하시네요 작업대를 하다가 야 쟤 뭐야 오지마 오지마 오면 오면 죽여버릴 거야 오면 오면 죽여버릴 거야 아이씨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나 오 나 개쎄 나 개쎄 나 사냥 차례 집 집을 어디다 세울까요 이런데다 세울까요 바닷가에 전망 좋은 바닷가 집 아니야 이거 말고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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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아 진짜요 배 타고 나가 배 타고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섬에서 뭐 벗어났구나 이거 작업대를 만들라면서 작업대 가 없어요 작업대가 없어요 이게 뭐야 수리 말고 건설 메뉴가 어 켜졌어 이거구나 응? 응? 왜 못 만들지? 왜 못 만들까요? 이상하다 이 빨간선 안으로는 못 만드는 건가? 나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나무 아닌가? 나문데 나무 많아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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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 떨어졌어 뭐 떨어졌어 나무 나무 많은데 계속 안 지워지네 이상하네 아 진짜 너 너 너 너 너 진짜 너 진짜 그러면 죽어 너 너 나를 야뿌면 안 돼 너 한입 컷이 아 바닥이 있어야 돼요 얘는 왜 자꾸 와 새로운 소식이 있대요 뭐 뭔데 불 모닥불을 지으라고 나 항상 이 생존게임 할 때마다 그 불 앞에 안 가가지고 맨날 얼어 죽고 그랬어요 보자 건설 가고? 건설 최저 바닥을 바닥을 나무를 들고 나무를 들고 바닥을 지을 수 있어요 모닥불부터 아 그렇구만 모닥불 야 모닥불 이 지역의 수수께끼의 시비 나를 막고 나를 막고 있대요 좀 더 가볼까 유효하지 않은 패 어디 오 됐다 오 됐다 이거 쉬운 랍 어 뭐야 불 붙었어 추위를 느끼네 약간 이제 까마귀가 나와서 또 뭔 말을 해줄 차례인데 아 이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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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방금 됐었는데 어? 야 아니 내 몸에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방금 되지 시험 어 됐다 어 됐다 평평한 곳 여기 어머 잠깐만 잠깐만 저리가 야 안녕 하신가 전사여 안녕 안녕 못하다 그래 아니 아니 널 때릴 생각은 없었어 어 근데 뭘 많이 주네요 드디어 나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 야 제작작업대에 지붕이 있어야 된다고?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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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닥을 바닥을 지으면 평평해지는 거 아니에요? 바닥을 좀 높은 곳에서 시작 해야 되나? 높은 곳에서 왜 이렇게 바닥이 다 묻히니? 이쯤? 이쯤 어때? 어떤데? 괜찮지? 어? 나무를 이렇게 해서 작은 집을 지어보 옙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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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적 하나 둘 셋 넷 응 응 응 응 대충 이 정도 이 정도? 지붕도 지어야 되나요? 초과 지붕 응 응 응 응 나무 없다 나무 없다 나무를 찾을 필요가 없네 집 앞에 있네 여기 입지가 괜찮은데요? 앞에 앞에 먹을 것도 있고 그죠? 먹을 것도 있고 나무 듣고 아니 잠깐만 덤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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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면 안 되지 왜 자꾸 추워해 왜 자꾸 추워해 좀 견뎌 봐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뭐야?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그러니까요 저도 혼자 못해가지고 지금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 이제 통나무도 펼 수 있네 제가 그래서 이거 18시간 동안 이 섬에서 헤매다가 때려쳤었는데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도와주면 또 해봐야지 부족? 부족원이요? 부족 부족도 있어요? 부족 부족까지 못 갔는데? 그 지금 지금 그 댓글로 알려주시는 분이 도와주시는 중이에요 초가지봉 이거 내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예전에 내가 저도 몰라요 저는 누가 이걸 같이 해준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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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길 수 있나요? 어떻게 엉기지? 부숴야 된다고? 아까운데? 그럼 한옥 더 짓지 뭐 내가 내가 그래도 이거는 기억이 있어 얘를 얘를 지붕 안에다가 바닷 어? 안된다 안된다 어? 뭐야 집앞에다가 납을 못놨네 아 그래요? 재료를 준다고? 그럼 근데 여기 안 들어가던데 아까 바닥이 모자란가? 왜 바닥이 왜 바닥이 아니 이거 왜 안 붙어 잘못 지웠는데? 어? 어? 재료를 줬어요 같은 곳에서 같이 누구랑 같이 안 하냐고요? 같이 해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랑 같이 해줄 거야? 아니 왜 여기만 안 지어줘 나 뭐 잘못했나? 아 진짜요? 이거 이거 어떻게 알려... 헬프! 헬프! 이거 서버를 같이 할 수 있어요? 다... 친구! 우리 친구 친구! 아 스팀 친구를... 음... 친구 추가 해 주실래요? 네! 아 초대하면 되나요? 초대... 아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10초만 기다려봐요! 이거 게임 켜지면 초대될걸요? 아니에요? 안돼요? 게임 켜져도 초대 안돼? 내가 성질이 급한 게 아니야! 나 이거... 여러... 이거 채팅... 채팅... 아 그래요? 아이씨... 아이씨... 음... 다시 켜야되네 그럼... 아니 왜냐면... 이게 채팅이... 딜레이가 10초 이상 있어요... 그러면 나는 10초동안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내가 기다리는 건 못해... 내가 찾아봐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켜고 있어요... 켜고 있어요... 음... 기다릴게요... 게임 시작! 새로 생성? 네네... 아! 뭐야! 캐릭터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왜 대머리야? 아 아니에요? 시작! 여기서... 아... 서버를... 서버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 아님 참가를... 커뮤니티 서버? 오! 오! 이건가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크로스플레이? 크로스플레이? 크로스플레이가 뭐지? 그냥 다 선택하면 될까요? 서버 시장만 체크! 서버 시장만 체크! 나머지는 아웃! 시작! 가자! 가자! 비밀번호 없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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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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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좋아요 좋아요 오세요! 오세요! 재방송의 구원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말의 힘을 하고 있네요 어디? 어딨어요? 여기! 여기! 나 여기! 이 약간 그... 덤앤더머 이런 건가요? 그럼 제가 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스킵? 글 스킵? 못할걸요? 저도 아까 뭐 막 눌러봤는데 안되던데? 헐 덤순이... 괜찮다 나쁘지 않아 아니 아니 왜 자꾸 바닥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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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무가 없어요? 이거 좀 밝게 할 수 있나요? 조명? 포인트 조명? 포인트 조명? 포인트 조명 아닌데 그냥... 그냥 밝게 못하나? 안 해! 저 친구... 저 친구... 저 친구... 저 친구... 잡을 수 있나? 어디갔어? 아... 빠르네 빠르구만 그래요? 활? 활도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어 뭐야 나 덤블도 막 부수고 막 그래 작업대를 지붕 아래에다 붙이면 좀 뛰어 좀 뛰어 어? 어? 나... 곧 공격당할 예정 공격당할 예정 넌? 나의 상대가 되지 않아 oh 이제... 이제 두 번만 때리면 되는데요? 엄청난 발전이야 어? 오! 안녕하세요 오! 멋있는데? 이거... 이 분... 이 분... 허벅어가 아닌데? 옷이 있잖아요 호핑을 하셨어 나 왜... 아니 내 거... 내 거 부수는 게 아니라 점프가 점프가 안 돼 아 진짜요? 왜 난 안 주지? 아이 짜증나네 점프가 안 돼 바닥을 하나 더 지워야겠어 그 스페이스가 안 눌려요 이거... 이거... 그 OBS를 키면 이상하게 스페이스가 안 눌리더라고요 뭐요? 그래가지고 저 그... 다른 게임 할 때도 싹 다 키 바꿔놨... 가지고 페이스 누르는 거 못... 해요 이거 키 내가 바꿔놨는데? 안 바... 안 바... 안 바... 안 바꼈구나 어... 어쩐지... 오! 이제 뜰 수 있어 이제 뜰 수 있어 키를 바꾸면 되죠 근데 똑똑하다니까 작업대가 너무 노출되어 있다고? 이거보다 어떻게 더 막아? 벽을... 벽을 세워야 되나? 음... 저쪽을 문으로 할까? 대문? 아... 나무가 없네요 이렇게 부럽죠? 부럽죠? 같이 하고 싶죠? 약올리기 아직... 아직... 아직 모자라네? starter 어! 뭐야? 우리집 부서지겠어 두피가 부서지겠네? 두피 도끼가 부서지겠네? 도끼 다시 만들어 그러니까요 미안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지금 나무가 없어서 도끼를 못 만드는 거지 이 나무가 나무가 녹아다가 심하네 홀더 게임 이번은 부서져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못 쓰면 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래요? 괜히 만들었어? 아 작업돼 술이 돼요? 그렇다면 또 아이 부서줘봐 좀 오 좋아요 좋아요 역시 하급 도구들은 금방 금방 부서지는군요 아이 작업대 작업대를 못쓰니까 불편하네 지붕을 덮어야 돼요? 나무가 또 없는데 어? 안 부... 되나? 이거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 대문을 괜히 만들었네요 그럼 부서야지 아 돼요? 괜히 부서서? 음... 음...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구야. 이거 붙은 거 맞아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된 지분이야 저게? 뭔가 이상한데? 이게 뭔... 이게 뭔... 괴상한 집... 잠깐만 쟤는 또 모양이 왜 저래? 이 둘이 바꿔 붙였나 본데? 이렇게? 이렇게 오 나쁘지 않아 약간... 약간... 미래적인 디자인이에요 어? 이 문도... 이 문이 더 편하겠는데? 아니 미안해 바닥 아니야 이거 다시 짓기 힘든데 어? 뭐야? 저길 저렇게 막을 수 있어요? 개뿔인데? 그러네 나만 초보네 아이 기만당했어 문! 문! 됐다! 이제! 아 진짜요? 작업대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네요 옮겨야겠다 아니 이게 아닌데? 어? 잠깐만요 작업대를 이쪽으로 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어? 큰일났다 그냥 원래대로 돌려야겠다 됐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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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다른거지? 화살? 칼? 업그레이드 가죽이 필요하대 뭐가 필요할까요? 칼을 먼저 만드는게 좋을까요? 칼을 먼저 만드는게 좋을까요? 조작한 활 조작한 활 조작한 활 가죽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그러면 가죽 사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를 얻은 기념으로 돼지를 잡아서 파티를 벌여보죠. 돼지야 어딨니 아까까지 엄청 쫓아다니다니 왜 이제 안 나와 가죽? 나왔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밖에 없어 많이 잡았는데 옷도 안 만들었는데 돼지야 사슴 활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돼지밖에 없잖아 난쟁이는 가죽 안 주나요? 양심적으로 난쟁이도 사냥했으면 가죽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더니 왜 하나도 없어 왜 한 마리도 없어 너도 내가 강해진 걸 아는구나 먹잇감 발견 가자 배가 너무 고파 보입니다 오우 말이 안 돼 한 방에 죽였어 근데 왜 고기만 왜 고기만 왜 고기만 주는 거야 나 오우 이거 누르면 보이나요? 나는 이 근처에 있다 오바 멧돼지 사냥하러 엄청 멀리 왔네 오우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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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돼지 제군들 멧돼지를 잡아 오우 씹어 깜짝이야 야 야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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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이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어떻게 욕을 안 하고 삽니까 인생은 절반은 욕이고 절반은 침묵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예 이미지 관리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인게임에서 인게임에서 안뜨는데 어떻게 볼 수 있죠 엔터를 엔터를 쳐야 보이는건가 아닌데 엔터 안 눌리는데 나 방금 어떻게 보였지 아 채팅을 치면 잠깐 뜨나요 잘했다 재군 재군의 등급을 올려주도록 하지 오 뭐야 방금 뭐 받은거야 나 옷이 있는데 나 옷이 있었어 이거 어떻게 이거 활을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이쪽으로 가야되나 이쪽으로 가야되나 근데 저기 누가 죽었는데요 아 내가 죽었던건가 저거 활 두개를 만들도록 합시다 두개 만들 재료가 있나요 나 이거 옷 어떻게 입어 옷 입혀줘 나 추워 오 입었어 옷을 입었어요 가죽 조각 가죽 사슴 가죽 사슴이다 이제 저 친구를 잡을 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응 어디 올라가네 뭐 아무것도 없네 사슴 팔없이 사슴을 잡겠다고요 사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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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갔는데 사슴을 잡을 수 있다고 고생한다고 예리와 넌 나의 가죽이 되어야 한단다 가죽 조각 나는 근데 가죽 조각만 나오는데 뭐야 뭘 잡았어요 뭘 잡았지 오 집을 찾았다 화살을 만들러 갑시다 재군 아 아 아 아 아 아 화살이 안 좋다고요 그래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게 사슴 가죽으로 못 만든다는데 가죽 조각으로 만드는 거래요 조각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조각을 드리고 그래도 모자라 두 개 더 있어야 돼 멧돼지 두 마리 더 잡아야 돼 침낭은 어떻게 만들어요 침낭 침낭 이걸로 만들나 쌤목인데 침대 오 안녕하세요 침대 가구 침대 오 오케이 오케이 무게가 있어야겠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와봐요 나와봐요 뭐야 오 깜짝이야 새로운 소식이 있네 뭔데 방갑 방갑 상자를 만들 수 있대요 알았어 알았어 우리 집에서 꺼져 오 됐다 저거 내 침대 찜 아까봐요 어떻게 오 오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ㅓANG 집 모양으로? 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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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됐었는데? 아.. 이거 글씨 못써요 저 엔터 안 눌려요 엔터 안 눌려요 정말 슬프게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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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 키면 엔터 안 눌려요 어? 된거죠 얘가 줄어들면 안 되지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더 안 커지네요 지도가 잠을 자야 되나요 죽었을 때 고기를 익힐 수 있어요 나도 고기 있는데 고기? 고기 줄까요? 어 뭐야 그러네 침실이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네 이거 어떡하냐 어 맨날 노출이 돼 있대 집을 좀 증축을 해야 되나 내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다 음 미디움 레오군 잘했다네 재군 나도 고기 많은데 고기 고기를 익힐 수 있어요? 공간이 없다 알았다네 나는 집을 벽으로 막 문은 안 돼요? 문으로 막으면 안 되는 거야? 난 문이 좋은데 안녕하세요 벽으로 막았고 그러면 집을 좀 더 증축을 해야겠네요 바닥 바닥 붙어라 바닥 여기는 바닥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바닥이 없었어? 내가 빈 바닥에 집을 지었단 말이야 안 되네 안 되네 어 어 뭔가 된 것 같은데 안 된 건가 된 건가 안 된 건가 오 됐다 됐다 된 건가 오 좋아요 좋아요 벽으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도 만들 수 있는 개수의 제한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문으로 막으면 이제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없어요? 그냥 안 된 건가? 아 진짜요? 진짜 노출돼서 그래? 내가 못한 거구나. 알았어. 지붕이 무늬 문제가 아니고 왜 안 맞아져? 나무가 없어. 희나무? 캐도 캐도 나만 하질 않네. 들려. 뭐야? 너도 밤나무 씨야? 아까 어디서 떨어뜨려나 봐. 힙! 얼른! 얼른 줘요! 쓰러뜨려서 데미지를 주면? 어? 아잇! 야 이 새끼. 너 이 새끼! 아니 이거 말고. 너 이 새끼! 야 나 칼 있어. 너 너 이딴 식으로 나한테 덤비면 너 죽어. 어? 근데 나 왜 이렇게 느려? 달려! 왜 못 달려? 죽어! 아잇! 더럽게 절표하네. 이 친구 회픽이 쓰는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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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아까 요 나부를 이쪽으로 쓰러뜨리는 걸 해보기로 했죠? 불을 들면 도망가다니 됐나? 됐나? 이렇게 데미지를 좀 받은 거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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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집 앞마당에서 죽을 뻔했네. 또 죽을뻔했네? 오 진짜 꿀팁이다 이건 대박이네요 저는 진정한 고수로 거듭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런 거 한번 죽어봐야 무용담도 다 낫다는 말이야 나무에 맞아 죽고 그랬어 요즘 것들은 그냥 유튜브에서 TV나 보고 맨몸으로 부딪힐 줄은 몰라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잖아요 자빌 전문이죠 뭐야 굴러온 나무에도 맞아? 굴러온 나무에 죽는 건 좀 너무하 굴러온 나무에 죽는 건 너무하잖아 이건 진짜 너무한데? 이 정도면 나무를 굴려서 사슴을 잡을 수 있는 수준인데요 거의 아 그래요? 저것도 없앨 수 있구나 아 진짜요? 나무를 굴려서 사슴을 잡을 수 있다고? 혁신인데 오 뭐야 나무를 준 건가? 그렇구나 이거 고칠 줄 아세요? 이거 수리 수리 아까 수리 할 수 있다고 하시던데 호수님 제작색 야 뛰어 클릭하면 아니 클릭하면 클릭하면 안되고 오 뭐야 그랬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오 오 대박 됐어 야 역시 이게 아 뭐야 바닥 이상하게 붙였네 나 어쩐지 문이 아니 근데 그래도 붙어야 되는 거 아니네 됐어 됐어 괜찮아 그 정도 아유 그럼요 제가 게임 아 그래요? 이거 이거 지붕부터 어떻게 해야겠다 이 지붕 아 이거 나름 이것도 멋이 있지 않아요? 아닌가? 지붕을 합쳐야 돼요? 좌우를? 그래야 집이 되나? 터져 아유 멋을 모르시네 이것이 바로 현대 현대 건축입니다 여러분 지붕? 반만 반대로 그것도 일리가 굉장히 있는 그럼 부숴야지 어쩐지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러면 높은 걸 밑으로 어 이쪽으로 이렇게 할까요? 벽을 2층으로 그러니까요 시야가 너무 이러면 나무를 엄청 캐야겠네 뭐가 중요해요? 어떤 거요? 네? 이쪽이 밖에 아니에요? 이쪽이 뭔가 딱 벽지 같고 눈 아파도 밖이 못생겨 그래요? 나의 아름다운 신뢰가 신뢰가 아니었다고? 다 부셔요? 잘못 만들었어요? 너무 슬프다 열심히 지워놨는데 맨날 부수고 있어 진작 말씀하셔야지 다 부섰는데 그런 건 부수기 전에 말씀하셨어야죠 안 부터 다시 부터 아 그러니까 딩컴이 갓 게임이었네 딩컴 할 때는 클릭만 하면 알아서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집을 주고 그랬는데 돈을 줄 테니까 집을 달라고 완제품을 달라고 완제품을 이렇게 진정한 노가다의 길로 이 벽도 왜 이래? 이 벽 이상해 높은 거를 먼저 와 눈부시다 아 이 분 유튜브에서 제 정체를 까발리면 안 되는데 다들 유튜브에서는 조용히 있으라고요 오 뭔가 괜찮아 우와 이쁘다 이쁘죠 갓 게임이네 하늘이 이쁘네 어 근데 왜 안 닿지 이거 못 오 됐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뻘짓을 해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꿀팁을 또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보기에 바레임은 꿀팁은 못 드릴 것 같고 재미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됐다 됐죠 됐다고 해줘 이거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성공 성공? 나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너무 예쁜데 구멍이요? 이거요? 이거 문이요 계단 그치 계단 좋죠 이거? 이거? 계단 오 좋아요 좋아요 이쪽까지 지워야 되나? 안 되네 몰라 안 해 저의 회심의 역작 이거 왜 안 돌아 캐릭터 캐릭터가 좀 돌아줬으면 좋겠는데 나의 회심의 역작 망치를 넣어요 오 오 오 오 근데 이분 어디 가셨지? 저 같이 정찰 나가신 재군 오 집이 완성되니 귀환을 하셨습니다 네 네 어떤 재료입니까 와 이제 화살 와 이제 화살 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뭐 들어가나? 이쪽으로 들어가겠네 화살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쾌거예요 화살은? 나무가 없네 아 이런 같이 만들었어요 간지인데 나무 오 그것이 현대 예술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그래요? 문이 많아요 편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제군 힘내십시오 화살 몇 개 만들어야 되지? 그래요? 뭔가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없애야죠 뭐 이 가운데 문만 남기고 부숴게요 큰 문만 된다고요? 그럽시다 이 바닥 왜 이상하게 붙었냐고 바닥 짓는 김에 다시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아 오케이 나무 한 조각까지 아끼는 알뜰함 돈 받으십시오 여러분 원래 건물은 부수라고 있는 겁니다 문은? 이 쯤? 짓고 아 뭔가 창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창문이 없네 이거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이건가? 올리지 말고 양쪽으로 이거 아니야? 이렇게 치면 안 돼요? 기둥 쪽으로 열린다고?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다가 놔야 된다는 거죠? 반대?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을 축으로 돈다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이렇게 치면 되죠 아이 쟨도 왜 문이 왜 안 맞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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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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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저의 새로운 하우스입니다 뭐였지? 나 침대 다시 지어야 돼 아니야 침대 이거 포인트 마운트 다시 하셔야 될걸요? 세군 죽기 전에 포인트를 다시 찍도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쪽이랑 이쪽이랑 그런 문제가 있었네 몇 번을 부수는 거야 몇 번을 부수는 거야? 몇 번을 부수는 거야? 이거 오 오 이 정도면 거의 건물 부수기 게임 안에서? 안에서? 이쪽에서 하면 바깥 바깥으로 열리나요? 어? 됐다!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내외하는 사이니까 이렇게 놓으면 어떨까요? 브레인인적? 이러면 이러면 공간이 좀 넓어지지 그치? 할 수 있다! 아림 정복 가자 상자 난 어디를 가든 상자가 참 좋았어 아유 그럼요 제가 제가 머리에 많은 공을 드려줘 어? 아니야 어? 못 들어오셨네? 여기요 머리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진작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상자 둘 아 뭐야 나무가 없네 나무 캐러 갔다 오겠습니다 나무를 찾으러 집 앞으로 가면 그루터기가 있네 왜 망치 없어요 왜 맨손으로 잡아 불쌍하게 내 망치 하나 줄까요? 오오 사냥이 천재 번역 뭐야 너 너 너 너 일루와 넌 넌 죽었어 예 두 개만 더 모으면 활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지금 활을 옮기자구요? 야 너 일루와 야 너 일루와 너 너 일루와 구독 해주면 안 돼?